어느 손옥 친구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과 대화를 나았고, 선배님들과 대화를 나았을 때 그냥 그 나이대에 딱 9살의 성운이 정말 집에서, 동네에서, 악래의 학교에다 놨고 있는 그런 귀여운 분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. 하다보니까 이제, 정말 이렇게 그때 당시 정말 저는 연기 막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기효연 선배님이 조금 깨달음을 없게 해주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. 성운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친구였나 할 생각은 좀 많이 했고, 그런 것들을 배울까 나서부터 마음이 많이 편해있었더라고요. 연기를 했을 때 잘해야 했다는 생각도 너무 강하게 있었었고,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, 처음에는 성운이랑 캐릭터를 좀 힘을 좀 잡아 들어가면, 이제 조금씩 힘을 쎄가면서 조금 더 귀엽고, 뭔가 그 마음에 다운 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많이 담아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연기 티베트님. 근데 우리 현우석 배우는 되게 나이가 어리거든요.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또 완전히 또 한 번을 뛰어넘는 것 같아서 저렇게 빨리 발전해도 되나?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엄청 훌륭한 가이드는 지금 심희석 배우님이 아니라 김혜연 배우님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캐릭터들의 각자의 이렇게 성망을 듣는 것만으로 또 시간이 훌쩍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마이크를 좀 드리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 그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볼링 치고 나면 땅날 때 땅듯이라고 네, 파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? 물이 흡수되는 아, 스포츠 파워. 제가 이런 용어로 또 몰라가지고 스포츠 파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지금부터 손을 들어주세요. 권윤 배우님. 네. 어느 분께 질문에 권한을 드릴까요? 한 분만 풀어주세요. 유리는. 멀리 계시는. 저. 스톤. 두 손 들고 계신 분. 스포츠 파워를 받으셨습니다. 아, 괜찮아요. 갑자기? 음.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여쭙자면 혹시 대회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기억나는 대사 그리고 그걸 선택하신 이유 같은 거 좀 듣고 싶은 질문은 누나도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되게 와닿고 있는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배우분들께 네,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답이요. 네, 저도 누나 두 손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응? 너무 와닿았고 굉장한 위로가 됐었던 인사였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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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대사보다 우리 박유현씨랑 우석이랑 담배 비밀 주문 죽이신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주문 죽이신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아니,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장면이랑 이렇게 다 같이 바닷가에 앉아서 맥주캠 술 담배로 다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죠? 그냥 저는 아까 여기 또 뭐 요리하고 우리 희섭이가 그것도 여기 나이를 잊고 뭐고 다 떠나서 인간 대 인간끼리 어떤 걸 공유하고 같은 마음을 나누는 장면들의 대표적인 게 그 두 장면이고 그것이 우리 희섭이와 요리와의 관계도 드러나는 거 아닐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남자, 여자 붙어다니면 다 연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그러면 이 나이 많은 여자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년의 여자와 위선을 제가 다시 바비 베피는 그거는 담배가 들어가서 좋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 편하게 그런 장면이라서 저는 그 두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네, 박미영 배우님께도 제 명언은 또 많이 날리셨는데 네, 저는 대사 두 개가 생각나는데요 한 개는 이제 제가 한 거도 한 개는 이제 나영이가 한 대사인데 제가 한 거 중에는 그 볼링장 레일 고치로 온 기사가 나가면서 여기 사장님 떠나고 나서 장사가 안 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사장은 남자가 해야되라는 의미로 그런 녀석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장은 난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그 대사 하나 좋았고 그리고 나영이가 저한테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말을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식사하는 때 오세요 제가 이제 거기에 갈 자리가 아닌데 나영이가 초대해 주는 그런 대사가 되게 좋았어요 이제 여기 기현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네 나누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거를 제안하는 대사가 아주 좋았어요 네 스미스 고향님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진짜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나랑 찾아가는 곳을 나랑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저희들 쓰신 것도 그걸 사실 제가 기억나기보다는 저희 홍보 그런 책자 이런데 책에 나와있어요 아 중요한 대사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대사가 제시판을 보니까 참 좋은 대사 같고 작년으로는 이제 그 유원지 같은 데서 바이킹 타고 둘이 옥탄 시험 보내는 거 그게 나영이 가장 환한 모습이 좀 기억에 남아서 그렇게 네 정말 중요한 대사를 해수가 나랑도 해주셨네요 이걸로 계속 뵈네요 어 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요 그 유리리 문화라는 이제 부엌에서 있을 때 문화가 저한테 넌 무조건 내 편이야 라고 하는 증명이 있어요 아 그때 정말 다시 한번 아 가족님을 되새기게 되었고 뭔가 좀 음 그러면서 이제 저의 친구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서 문화한테 항상 투자이 되고 뭔가 의지를 많이 하지만 뭐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가족이라는 문화는 정말 따뜻하게 내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음 정말 잘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때 세상을 들면서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성립이 되었고 뭔가 그야됐던 세상인 것 같아서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배우분들께 들으니까 이 영화 전체가 다 명대사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한 번 봐주세요 네 아 마인드 좋네요 저기 세 번째 줄 네 해보죠 아 아 아 저는 감독님이나 위빙님이나 한 번 물어볼게 있는데 그 밥이라는 그 되게 많이 많아요 그 감독님이나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밥을 의미를 많은 대사에서 밥을 강조하셨던 이유랑 그리고 위빙님이나 항상 밥을 저희들이 먹고 밥이나 그럴 때 본인이 생각하시는 밥은 무엇을 네 고맙습니다 일단 나영이가 좀 튕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가장 어떤 그런 쉽게 드러나는 그런 순환이 사실은 식사하는 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따뜻한 밥 같이 지어놓은 밥이 항상 있는 집이라는 그런 설정을 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나영이 엄마가 이제 공구가게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갔을 때 나영이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밥솥이고 밥솥이 그 완전 꽉 찬 상태인데 차기차기 식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제일 그냥 기본이자 정수인 것 같아요 그 기본이자 정수를 가장 많이 대사로 얘기하시는 권류를 네 네 네 어 나영이가 일단 마을 지킴이기도 하고 네 독홍국가게 그 식구들을 잘 챙길 수 있는 저는 밥이 식사 자리였는데 네 그 나영이가 해수랑 같이 바닷가 앞에서 거의 영화후만쯤에 했었던 대사들 중에 나는 나는 대단히 뭘 하려고 하는데 라고 뭐였더라 하루하루를 난 해내면서 살아가는게 그게 나는 내 즐거움이다 이렇게 언뜻 얘기해요 그게 나영이한테는 식구들한테 밥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수선이고 나는 그것을 하루하루 해내려고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자 나의 가치관이자 모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영이 모든 것이기도 하죠 네 나영이가 바로 잘할 것 같기도 해요 하하하하 자연식으로 어 저희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하 진짜 많이 드셨네요 요쪽 어떻게 네 저쪽 네 네번째 줄 지금 봉회시를 좀 드릴게요 아 저 여쭤보고 싶은게 그 볼링공을 엄청 많이 사서 갖다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굴려 버리려고 갖다 놓으신 건지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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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네 혹시 속도위방한 거 외진차 찍는 거 신고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발목에 갇혀서 아픈데 왜 계속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지 그것도 좀 연출하고 길게 하셨는데 주요하잖아요 그죠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냥 밖에서 기다려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길게 쭉 나와서 네 집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그 장면 일단 마지막 장면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그 장면에서 나영이가 그렇게 굳이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약간 나영이가 그 전에 이제 그 가족들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자리를 뛰게 되고 그리고 또 볼링장에 가서 자기의 고집대로 하다가 별목을 다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끝까지 밀어붙은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고집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상황상 어쨌든 자기가 이제 그런 입장이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에 문까지 열리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화, 그러니까 화풀이처럼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었겠죠 전반적으로 화가 많은 거잖아요 네 일정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이렇게 그 이 마을분들 모두 모시고서 돌핀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마을, 사람들 이 마을 안에 자신들을 좀 대입해 보게 될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유체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또 모르시잖아요 약간 고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엔차 관람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도 같이 많이 불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께 인사한 말씀을 네 앞으로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을지 말씀 들어보면서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소문을 주신 분들 너무 많은데 질문을 다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하긴 한데 아 너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의 영화 정말 잔잔하게 좋은 영화잖아요 엔차어랑 부탁드리고 이제 주변의 입소문 좀 널리널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는데 이제 야외활동 많이 하실 텐데 한 번만 더 각자에 오셔가지고 와주시면 정말 안 보신 친구분들이 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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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좀 더 저는 있는데 저는 있는데 세원님들은 네 지구에 많이 와주시고 또 영화도 많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iksi 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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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. 이 자리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객님들께서는 우측에 있는 가상을 통해서 네, 쇼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